1. 예수님을 믿지 않음 지난번 이야기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목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죠?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지금 12장 37절부터 갈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의 표적도 보이고 온갖 걸 보이셨죠? 눈도 뜨게 해주고요 소경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쓸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된 메시야라서 그런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글은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을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라는 건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말한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글인데 메시야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인류의 죄 때문에 혹독하게 처벌받고 사형에 처해지고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자손을 퍼뜨렸다는 그 메시야 그러니까 재림 때의 메시야가 아니라 초림 때의 메시야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메시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안 거죠 예수님이 초림의 메시야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받은 그 메시야 그래서 그 메시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그 메시야가 본인은 죄가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았다 그런 사정 나아가서 처벌까지 받았다 그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한 메시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괄시하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거고 메시야가 오히려 맞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요한이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건 이런 까닭 때문이었다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었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또 다른 구절에 있는 건데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 하겠다 하면서 가서 전해라 니네는 눈을 떠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들을 것이다 니네는 결코 못 알아볼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이 내용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하느님이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주님이 백성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이는 내가 그들로 알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못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을 여기서는 지금 이 구절이 원래 요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는 원래 요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지금 원글에서는 요하인데 요하는 이 글도 사람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게 된 이유가 이렇게 주님이 다 계획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계획한 것이다 하늘에 큰 계획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사야사를 인용해가면서 이 얘기를 추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원래는 요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짝 틀어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하는 구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좀 확대해석해서라도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눈이 멀고 마음이 닫혀가지고 못 알아본 거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왜? 초림 때 예수님은 초림 때의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인류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처발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제림의 메시아는 인류를 진정으로 와서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겠죠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존재고 제림의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와가지고 인류를 심판하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설명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미 그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제림의 예수님 두 모습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메시아의 두 모습이죠 그런데 상급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다 이는 혹시 얘기했다가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도 약간 비판합니다 알긴 알았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서 그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남들한테 영광을 얻기를 바랬다는 거니까 비판받을 만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생은 아버지의 명령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갈게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영은 뭐죠 진리의 영 성령 성령을 온전히 발현하신 십자가의 진리 제가 사랑 정의 겸손 지혜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성실 이쪽은 깨어있음 외적인 성실 내적인 성실 이 부분을 가운데에 놓고 설명해 볼게요 동서남북 추나추동이 있듯이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여름처럼 겸손하고 마무리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름에는 다 각자 자기 속을 표현해야 되니까 조화를 이루고 가을에는 쭉정이는 쳐내고 알곡만 남기는 정의 심판이 있고요 겨울은 올바른 종자만 말씀만 품고 있는 겨울에는 움직임은 없고 말씀만 정확히 올바른 말씀만 품고 있는 지혜의 덕목이 중요하겠죠 겨울에는 그래서 이 추나추동이 항상 중심 쪽에는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거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지 도둑 욕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도둑의 침입을 예방하라 항상 깨어서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막아라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항상 깨어있어 항상 성실해라 보세요 항상 사랑해라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정의로 내가 당하기 싫으니는 절대 남한테 가하지 마라 늘 남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겸손하라 항상 근거 있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해라 근거 있는 것만 맞다고 인정해라 항상 성실해라 작은 일에도 성실해라 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어라 자 이게 이게 밖으로 온전히 지금 이게 진리의 영이인데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진리죠 사랑 이거 다 해서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사랑 겸손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 깨어있는 사랑 성실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황금률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밖으로 인간의 혼 이건 지금 영의 영역이니까요 영의 영역이니까 혼과 육의 영역에서 밖으로 온전히 구현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성령이면 이런 분은 성자 그리스도시죠 성자 여기는 성령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성령은 애초에 누구의 영이죠 성 아버지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성자는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 온전한 여기 붙일까요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접속이 안 일어나면 성령을 제가 시공을 초월한 나의 현존 IM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IM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나의 현존에 영에 접속이 돼서 영과 접속을 해야 영과 접속을 해야 그 성령에 접속했다는 거는 성부의 영이니까 이 진리가 결국은 뭐겠어요 이 진리가 1차적으로 성령의 진리죠 이 진리가 성령의 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성령의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버지의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글자가 잘 보이네요 이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다 들어옵니다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는 누구 진리겠냐는 거죠 성령이 품고 있는 진리는 성령이 성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현했어요 성령을 결국 성령을 구현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성령에 있는 진리를 구현했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이건 부약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시고 지혜고 겸손 대신 하나님을 말할 땐 질서라고 하죠 질서요 성실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한테는 덕목으로는 사랑 정의 지혜 질서가 좋아하니까 겸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겸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성실히 하라 그리고 이걸 성실히 하려면 항상 깨어있어라 하나님하고 계속 접속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성령하고 접속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진리를 밖으로 온전히 혼과 육의 차원에서 표현한 존재가 성자라고 하면 성자의 진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진리죠 성자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국 성령의 진리요 결국은 아버지의 진리다 여기까지 정확히 이걸 정확히 유념하고 이 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 복음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이러면 이게 결국 이 말에서 무엇까지 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저건 성령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성자가 그대로 다른 성도들한테 길이오 진리오 생명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성령의 진리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진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오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난 나의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았다 다 아버지 말을 했고 아버지 일을 했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했다 아버지 말을 전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아버지의 온전한 구현이에요 아버지 진리의 성령의 진리 알고 보면 이게 성부의 진리죠 성령은 결국 성부의 영이고 결국 이 성령에 담겨있는 진리를 구현한다는 것은 아버지 뜻 그대로 사신 분이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분이 이랬어요 나는 기리오 진리다 라고 외쳤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길만 걸었고 아버지의 진리만 구현했다 그냥 이거예요 나는 그랬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왜? 나는 아버지 뜻만 구현했으니 이 느낌을 읽어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중간에 다른 게 깨면 복잡해져요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아주 절실하게 다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에 접속하는 거다 우리도 성도도 성령에 접속하면 성령의 진리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뭐가 와요? 뭐가 옵니까? 깨어있으면 일단 평안이 오죠 이 평안도 그래요 똑같아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만 오냐 진리를 얻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죠? 성령의 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실체가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그때 평안도 나왔고 진리도 나왔고 또 그리스도의 또 생명이죠 생명 생명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뭐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성령의 성령의 에너지죠 성령의 생명이죠 다 성령 거예요 성령의 생명 성령의 진리 성령이 주는 평안 그래서 결국 이 보면 성령이 성령이 이거는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요 이 십자가의 진리랑 만나면 우리는 깨어나게 되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라는 측면과 평안의 측면 외에 하나 더 있는 게 이거죠 생명 이 성령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부터 이런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빛이라고 불렸고 생명이라고도 불렸죠 생명의 측면에서는 빛과 생명이시다 이 두 부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평안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접속할 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자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현하신 우리는 인간을 보고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라는 성자를 보고 발심합니다 성자를 보고 이 추상적 진리는 못 봐요 겉으로 혼과 육으로 드러난 진리를 보고 발심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가 누굴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자기 내면에서 I am이라고 하는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도 얻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랑 한몸이 돼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랑 하나가 돼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와살이 내 피와살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만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도 결국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도 한 성령에서 진리와 평안과 생명을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요한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겸성과 성실과 깨어있음을 온전히 구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대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도? 예수님 성자 본인도 성령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는 없다 요한 복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본 자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 거랑 똑같다 왜? 성령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 성령의 진리는 그대로 보여요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가 주는 평안 아버지가 주는 영생이 온전히 구현되어 있는 존재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랑 똑같다 어떤 눈도 못 보고 어떤 귀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자리 그 영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빛의 화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이 원래 하나님이 빛이죠 빛의 온전한 화신 이 혼과 육에서 죄성을 제압하고 살아가니까 혈육의 자녀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혈육의 자녀이니까 육신이 있고 혼작용도 돌아가지만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혼이 항상 승리하니까 항상 승리하는 자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다 이겼다 젖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승리한 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빛을 온전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화신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빛을 지금 이 혼과 육을 통과할 때 빛이 삭감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죄성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형편없는 경우가 많죠 무지혜와 욕심에 애곡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와 자비의 혼을 품고 계시고 그리고 혼과 육의 그런 작용들이 지혜와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빛의 화신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이라면 누구나 어둠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대들도 나랑 똑같이 빛의 화신이 될 거다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도 사실 빛의 자녀인데 온전하게 빛을 드러내 주니까 우리한테는 빛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형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형제인데 형제 자매인데 자매인가요? 예수님이 형제 남매 형제 남매이신데 빛 덩어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쇠공 재질이지만 저분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불인 거죠 우리도 빨리 불타라 이거죠 빛의 자녀가 되라 본인처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 안 들을지라도 내가 심판 안 한다 왜냐? 나의 지금 본 임무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막 이런 검을 주러 왔다 센 말 하실 때도 결국 그거예요 그게 심판하겠다는 게 본의가 아니고 속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성령불을 일으켜가지고 각자의 속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뭐냐? 각자의 무지와 그런 아집과 싸워야 되니까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그런데 결국 성령의 지혜와 자비가 승리하게 도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세상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한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진리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 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요게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기분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대신한 거예요 즉 성령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대들을 심판할 거다 뭐냐?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여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고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욕심만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불 속에서 고생하는 걸 말하는 거지, 사망이라는 건 천국에 못 가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완전한 죽음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옥불에서 계속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도를 얘기했다 이거 이겁니다 생리 병 고치는 분들이 강조하시는 생리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생리 예수님은 생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는 도리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나님의 공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그럼 나중에 심판을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에 입에 대신 분들은 죽겠죠 그럼 병리죠 병리 그 공식에 입에 대면 병이 들겠죠 이걸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들어가면 뭐죠 이게 아버지의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이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심판할 거다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강조해요 난 내 말 한 적이 없다 내 말 아니다 아버지 말이다 아버지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난 살리려고 어떻게든 그 공식으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려고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명령하신 대로 내 내면에서 차명하게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의 인도대로 나는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임을 아노라 아버지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걸 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란 걸 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사명이 영생 주로 온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주로 온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우리 동양에서 경천, 애인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이죠 자 이건 부모님 사랑 이거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형제 자매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데 이웃만 사랑한다 엉터리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이웃사랑을 안 할 거다도 엉터리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본식이죠 예수님은 제가 최근에 다른 강의에서 사랑꾼이다 이런 말 썼는데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내 말도 안 해요 나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아버지 뜻을 전하고 아버지 말을 하고 뭐 해요? 내 일을 또 안 해요 아버지 일을 하러 왔어요 아버지 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 안 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 이웃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와 빛과 생명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둘이 아닙니다 빛과 생명이 빛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극친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극친 거예요 빛과 생명의 신 성령 아버지의 영인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 온 인류를 하나님 형상대로 빛과 진리로 인도해가지고 영생, 아버지처럼 영생 얻게 만들겠다는 그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뜻이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유산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에게 진리와 영생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뿐이다 13장은 여기서 좀 추상적인 말을 하셨다면 13장은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이거 사단 나겠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발음 좀 그래요 가력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력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때 이 구절이 미리 복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 오디션 봐가지고 12명 선발할 때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도 12명 선발할 때 꼴통 하나 넣어놓잖아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때 안 뽑으셔도 됐잖아요 12명 선택하실 때 본인이 선택해놓고 한 명은 마귀였다 이런 말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그러셨는지 후대에 이렇게 유다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매정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이거죠 이 말씀은 12명 중 하나로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거를 알고 이렇게 유다를 가리키신 거다 미리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귀가 활동 시작한 겁니다 미리 이제 복선은 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발동됩니다 마귀가 벌써 마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팔아넘기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 내가 온전한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성령의 구현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며 한 명씩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못 감당하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그대가 알지 못할 것이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내가 그대를 씻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 바꿔서 주여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셔서 되게 빠르신 분이죠 상황 판단이 너무 생생하죠 이야기가 이왕이면 목욕을 막 이런 예수님이 덕담을 해주세요 이미 제자들은요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나랑 있으면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는 받았다고 봐야 돼 이 말을 가지고 볼 때 이미 목욕했다 때가 많이 벗겨졌다 니네는 그래도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조금 묻은 때만 지우면 성령 안에서 그대들 살아갈 수 있다 아직 성령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성령 올 거라는 얘기를 또 따로 하세요 뒤에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받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로 볼 때는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안착하시지는 못한 상태들 같아요 다 그런지 이 중에 또 일부는 성령 안에서 또 더 자명하게 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성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대들 이미 목욕은 했다 그런데 한 놈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배반할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들이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 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볼 게 이거예요 아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직 성령도 그들은 보니까 눈치가 성령 모르는 사람이 태방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전도 여행 보내서 귀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라고 보내실 때 성령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다 니네 믿음 믿고 가라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누군가 병을 못 고친 경우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왜 우리 못 고칩니까 그럴 때 너네가 성령을 안 받았잖아 성령이 안 도와줬잖아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칠만한 실력들은 있다는 성령과 만나고 있는 분들이다 제자들도 지금 확실하진 않은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뒤에 성령을 처음 소개하듯이 뒤에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간 3년 반 정도 예수님하고 지내면서 성령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잡혀가시기 전에 처음 듣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이때쯤에 성령 얘기를 좀 몰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성령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 안에서 끊어짐 없이 함께하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었을 뿐이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때는 오순절 성령 세례는 성령을 온전히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준 사건이죠 그때는 막 방언 터지고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형체적으로도 불같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본질은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진리를 얻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 안에서 오롯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 안에서 오롯이 안주하게 되어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칭의죠 지금 제자들은 최소한 칭의 체험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진정한 칭의에 들어간다 오순절 사건으로 그럼 이제 천국의 확실한 시민권자는 성화 정도 닦아야 되니까 칭의만으로는 영주권자 확실한 영주권자 관광 다녀온 정도가 지금 이분들은 관광 다녀온 정도 좀 올해 장기 체류한 정도라면 성령 안에서 확실한 영주권이 나오는 존재가 된다 천국의 영주권자가 될 거다 이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의 말씀에 안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는 이제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건데 칭의를 완수하고 성화의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로 지금은 아직 뭔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성령을 모르는 분들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 체험하고 3년 정도를 다메색에 머물다가 이제 에루살렘으로 베드로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3년간 불교에서 도노한 뒤에 보림 공부라고 해요 애 키우는 공부한다 애 나왔으면 애 키워야지 성령 만났으면 성령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 성령과 오롯이 함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 정도 훈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오순절 사건 겪으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3년 반 동안 아무리 못 가르쳐도 선생이 이렇게 못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돌아가신 뒤 한 방에 터질 일을 생전에 그렇게 같이 예수님의 온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교화를 입고도 교화를 받고도 성령도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이거는 교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지 진실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다 이런 말 들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한테 이 정도 말 들으시려면 성령으로 이렇게 감아봤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을 그대들이 아는가 내가 왜 발 씻겼게? 이거죠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대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이다 또 어떨 땐 또 인정 안 하시기도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인정하셨어요 맞다 뭔 얘기하려고 인정하신 거냐 그런 선생님이자 주님인 내가 니네들 발을 씻겼다 그러니 그대들 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들 또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내가 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발 씻듯 정성스럽게 남의 발 씻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여줍니다 나는 성령의 구현자다 그러면 그 얘기는 성령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의 구현자라는 건데 그 아버지의 진리이지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이다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 깨어있음 여러 덕목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다 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널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자매를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의 뜻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해 준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해 준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대들이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라면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내가 한 대로 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죠 받고 싶은 복이 뭐겠어요 꼭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서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살아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살아서 천국의 통치권자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의 통치권자였잖아요 살아서 이미 영생을 다 얻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오 생명이다 라고 자부하시고 영생을 줄 권한을 나는 하느님한테 받았다라는 것은 영생 덩어리이십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하면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에요 이미 얘기 다 하셨다 그거는 다 방편이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내가 그대들을 모두 다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다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죠 내가 본복이 보여준다 서로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모두 다 가리켜 말한 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뭔 소리냐면요 나는 내가 뽑은 제자들 중에 배신자 한 명 있는 거 안다 마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아닌가요? 자기 뜻 나는 예수님 반대에 있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산다 하는 그런 경지에 간 존재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하죠 그 정도 경지태야 그 정도 급이 있다 나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줬느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나중에 이게 시편에 있는 말인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상대방한테 발꿈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죠? 발로 깔려는 거잖아요 발꿈치를 들어보세요 상대방한테 내가 떡을 줬더니 상대방이 발꿈치를 들었다면 나를 발로 갈기겠다는 거잖아요 배반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 메시아가 배신당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푼 거예요 메시아는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다 그걸 이루려고 내가 불어 12명 사도 중에 한 명 배신자를 알지만 나는 다 알지만 받아준 거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럼 내가 왜 이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자세히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일이 이루어진 뒤에 내가 그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메시아는 이런 일 당하게 돼 있다 미리 내가 얘기해 준다 배신도 당하게 돼 있다 그대들 중에 이 배신자 한 명 있다 미리 얘기해 주니까 이 일대로 일어나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다 들어보면 좀 구차해요 이런 얘기는 뭐하러 넣나 싶을 정도로 구차한 얘기 그렇죠 큰 얘기하다가 또 막 이런 구차한 얘기 이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저자도 구약에서 이게 또 사실 딱 그 메시아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10편의 구절들이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거는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득하고 싶어서 구차하게 넌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끼리는 할 말이야 이거 배신당해서 우리가 아 예수님 메시아 맞았네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대로 그러네 이 느낌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넌글이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 싶네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말 죽이죠 내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내 제자는 나랑 연합돼 있거든요 내가 머리고 그들이 수족이지만 지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영혼욕을 지닌 존재들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 그분들은 부분적 성령의 구현자지만 부분적 성령의 구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성령 그 자체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혼육이면 우리 밖에 원 하나를 더 보일 수 있겠죠 성도, 여기는 성자, 여기는 성령, 성부 이래서 성부, 성령,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결국 성령은 성부의 영이니까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일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실감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 아버지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